일단 레인이 타코 틀고 하겠습니다. 뭐야, 진묵이야. 그거 다시 반납했어? 응. 야, 피트 들려? 야, 서진아 들려? 뭐? 들려? 나 지금 노래 듣고 있는데. 야, 군모닝 캠프랑 그런 거 다 어디 간 거야? 야, 숟가락. 야, 숟가락. 야, 척 하나 붙다, 척. 야, 앞에 그 1508. 338. 338인데? 워너비. 야, 펜슬통에 내가 잡을게. 펜슬죽이 없는데? 비밀아, 펜슬 탈출. 탈출하는 거. 아니, 이거. 아니, 근데 그게 재미있어, 진짜로. 진짜. 이 새끼, 아유. 진짜. 진짜. 뭐야, 다 오케 잡아는데? 야, 서진이 캐슬 하나만 탈게. 캐슬 하나만 탈게. 왔어, 바로. 아니, 제발. 아니, 하.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뜰. 엏!!! 어떻게 잡았냐? 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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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저거 저거... 왼쪽 왼쪽 내가 살았다 폭발이 다 왔어? 찍을 왜 쭉쭉 오, 야, 깨 revolution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자진 기도 있겠고 자진의 정보 아아 나는 안질러 우어어 우어어 아, LGD 있는데, 아, LGD 있다면, 벗어봐. 앗! 바로야, 바로. 바로, 두세. 히트 크레이브 서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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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탈까? 딱 보이네 아 뭐야 아냐 아 에그 에프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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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타네 거기에 여기 악해 에프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